안녕하세요. 오늘은 11강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영어로 뭐죠? 네 맞아요.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네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에코백 이럴 때 환경 생태를 나타낼 때 에코라고 하고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체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에코시스템을 생태계라고 부르는데요.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개체는요. 생존에 필요한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갖춘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여기 얘가 한 개체예요. 톰슨 가젤인가요? 한 개체입니다. 사람 한 명이 한 개체예요.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한 개체고요. 개미 한 마리가 한 개체입니다. 그렇게 독립된 하나의 생물체를 한 개체라고 부릅니다. 개체들이 모인 것이 개체군입니다. 개체의 군, 집단이라는 거죠.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가젤들이 모여서 같은 종이죠. 같은 종의 가젤들이 모여서 일정한 지역에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이 무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다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개체군, 은행나무 개체군, 개미 개체군, 톰슨 가젤 개체군 이렇게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개체군이죠. 일정한 지역에 있는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이 됩니다.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생활하는 여러 개체군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군집은 여러 종, 서로 다른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집 보시면 여기에 얼룩말도 있고요, 타조도 있고요, 가젤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생물의 개체군이 모여있는 것을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생물이 주위 환경과 또 다른 생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네, 하나의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요,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됩니다. 아셨죠? 네,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의 모든 생물로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이 돼요. 생산자는 뭘 생산하냐?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생산하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입니다. 광합성하는 식물 같은 그런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독립영양생물. 다른 생물을 잡아먹지 않고 스스로 광합성 같은 걸 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죠. 육상에서는 주로 식물이고요, 물이나 바다 같은 데서는 조류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아니면 김미역, 다시마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조류라고 부릅니다. 이런 독립영양생물을 생산자라고 부르고요. 반면 사람처럼 다른 생물을 먹어서 유기물을 섭취하는 생물을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초식동물도 있겠고요, 육식동물도 있겠죠. 그리고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요. 이때 에너지를 얻는 생물입니다.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이 분해자예요. 식물은 생산자, 동물은 소비자, 그리고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은 분해자입니다. 소비자나 분해자 같은 경우는 독립영양생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되어 있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이 아닌 것, 생물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비생물적인 환경,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죠.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이 다 비생물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과 비생물적인 요인이 함께 서로에게 영향을 주죠. 비생물적인 요인인 빛, 온도, 물, 토양, 공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일조량이 감소해서 벼의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것. 햇빛, 빛이라는 환경이 식물에게, 식물이라는 생물에게 영향을 줬죠. 또 가을이 됐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일조량이 줄어드는 등 그런 환경의 변화가 토끼로 하여금 털갈이를 하도록 합니다. 생물에게 영향을 주죠. 날씨가 추워져서 철새가 떠난다거나 이렇게 빛, 온도, 물, 토양, 공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작용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생물도 비생물적인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물리에서 작용, 반작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식물로 인해서 공기의 조성이 바뀌는 거죠. 또 지렁이를 토양에 풀어주면요. 지렁이가 토양을 먹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토양층의 틈을 만들어서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해요. 성분도 바뀔 수 있고요. 지렁이가 토양에게, 생물이 비생물적인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것. 단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적 요인들이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요.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또 도움을 주고 경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스라소니라는 동물이 있고요. 토끼가 있어요.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스라소니는 약간 포방같이 생긴 고양이과 동물인데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요. 토끼를 많이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하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스라소니 수는 다시 감소하겠죠. 이런 식으로 포식자와 피식자,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것들 또는 뿌리 혹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콩과 식물에게 공급한 박테리아와 식물 모두 생물적 요인이잖아요. 모든 생물은 DNA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도 예외는 아니에요. 식물이 살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CHON이 필요한데 그 CHON 중에 N, 질소를 식물이 원활하게 공급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질소는 N2는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뿌리 혹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식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줘요. 그래서 식물들이 원활하게 질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 뿌리에 이 박테리아가 살면서 혹 모양을 만들어서 이 박테리아를 뿌리 혹 박테리아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뿌리 혹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에게 질소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공급해주고 콩과 식물은 박테리아에게 유기물과 서식지를 공급해줍니다. 이것을 공생이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빛과 공기와 여러가지 무생물들이 비생물적인 환경요인들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데 예를 한 번만 읽어볼게요. 빛이 어떤 영향을 주나? 한 식물에서도 빛을 많이 받는 양엽 빛을 많이 받는 양지에 있는 양엽은 빛을 적게 받는 음엽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잎의 두께가 두껍다 되어 있는데 잎의 단면을 보시면 거기에 광합성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것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광합성에 이용하기 위해서 잎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빛의 양이 이렇게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수심에 따라서 투과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요. 녹조류는 얕은 수심에 분포하는데요. 얕은 수심에는 빨간색이 주로 투과하고요. 홍조류, 깊은 수심에는 파란색까지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얕은 수심은 사실 빨간색 뿐이 아니라 다 투과할 수가 있죠. 그런데 깊을수록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푸른색, 보라색 계열이 투과를 하게 되니까 파장 때문에 그 색과 보색인 홍색, 홍조류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국화와 같은 식물은 하루 중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계절에 꽃이 피어요. 가을에 피죠. 그래서 빛의 길이가 영향을 줍니다. 일조 시간이라고 부르죠. 연속된 밤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핍니다. 닭이나 깨꼬리는 빛을 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생식을 위해서 산란을 하죠. 공기도 영향을 줍니다. 생물에게. 고산지대에는 산소가 희박해요. 그런 사람들은 적혈구에서 적혈구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식물의 광합성과 동식물의 호흡은요. 대기 중에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죠. 토양과 생물의 관계를 보면요. 토양은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의 종이 달라집니다. 그게 진흙인지 늪인지 아니면 사막인지 비옥한 토양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세균과 버섯이 있으면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이 증가하고요. 지렁이나 두 젖지가 있으면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주게 되겠죠. 또 온도도 생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양서류, 파충류 같은 변혼동물은요. 겨울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면 겨울잠을 자겠죠. 겨울은 너무 추워서 물지대사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포유류는요. 주로 몸집이 커요. 몸의 말단부, 몸의 말단인 귀나 꼬리 등이 작은 경향이 있는데 말단에서 열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더운데 사는 사막여우하고 추운데 사는 북극여우가 있어요. 둘 다 여우인데 사막여우의 어린왕자에서 본 것 같죠. 말단 부위가 커요. 열을 많이 많이 방출하려고. 북극여우는 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릴게요. 여기에 귀가 있어요. 이렇게 몸에 말단부가 작고요. 좀 둥글둥글하죠. 몸집이 크고. 사막여우는 코도 뾰족, 손도 뾰족. 이렇게 말단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식물은요.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이 늘거나 낙엽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물도 생물에게 영향을 주죠. 물이 부족한 곳에서 사는 식물을 건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뿌리나 저수조직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뿌리가 아주 깊이 있거나 저수조직. 우리가 다육식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수조직이 발달해 있죠. 물속이나 물 위에 떠서 사는 수생식물은요. 줄기나 잎에 통기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근, 연에 뿌리 먹을 때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구멍을 볼 수 있겠죠. 그 통로를. 이렇게 환경과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체군이 뭐라고 그랬죠?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불렀어요. 개체군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밀도에 대해서 볼게요. 개체군이 서식하는 공간에 단위 면적당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변할 수 있겠죠. 우리 학교에 있는 바퀴벌레 수를 구해라. 그러면 바퀴벌레의 밀도는 어떨까? 학교의 면적은 일정한데 바퀴벌레의 개체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바퀴벌레가 새로 태어나면 또 외부에서 들어오면 밀도가 증가시 될 거고요. 약을 뿌려가지고 죽거나 다른 데로 나가면 감소되겠죠. 밀도는 개체수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살펴볼게요. 개체의 생장곡선은 나의 키와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겠지만 개체군의 생장곡선은요. 시간에 따라 개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항에 아주 좋은 조건의 큰 어항에다가 짚신벌레를 한 마리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짚신벌레 어떻게 될까요? 2분법으로 번식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2마리가 되고 2개는 4개가 되고 4개는 또다시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보면요. 이론적인 생장곡선은 이렇게 J자를 그립니다. J자를 그려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 짚신벌레를 키워서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J자형 곡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실제 생장곡선, S자형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개체수가 좀 증가하겠죠 잘. 그런데 이 개체들이 증가를 하다 보면 개체 간의 서식 공간도 부족해지고요. 개체 간의 경쟁도 심해지고 또 노폐물이 축적돼서 환경이 안 좋아지겠죠. 그 개체 중에 죽는 애가 있으면 개가 썩어가지고 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생장곡선과 실제 생장곡선 사이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환경 저항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이죠. 먹이 부족, 서식 공간 부족, 노폐물 축적, 질병 같은 것이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난 이 정도밖에 서식을 못했죠. 그것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다. 생장곡선 알아두세요. 그 다음 볼 것은 생존곡선이에요. 생장곡선은 자라나는 거라면 개체군의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라면 생존이라는 것은 살아남는 거죠. 얼마나 살아남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동시에 출생한 개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죽는 개체 빼고 생존한 개체들을 상대 수명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예를 들어 모든 생물의 수명이 다 다르니까 평균 수명을 100살이라고 해봅시다. 사람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개미, 올채, 개구리, 코끼리 다 수명이 다르겠지만 수명을 100살이라고 가정하고요. 처음에 태어난 만개의 개체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볼게요. 자, 일형은 어때요? 처음에 만개체가 별로 안 죽어. 별로 안 죽고 있다가 늙어가지고 갑자기 많이 죽어요. 이런 형태를 보이겠죠. 마치 사람처럼. 그렇죠. 일형은요. 사람처럼 출생을 적게 해요.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 어릴 때는 잘 안 죽습니다. 잘 살아남아요. 초기 사망률은 낮고요. 대부분의 개체는요.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늙어서 죽죠. 그래서 후기 사망률이 높습니다. 사람이나 코끼리 같은 대형 포유류들이 이래요. 적게 다 잘 기릅니다. 이형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점점점점 일정하게 죽는 형태가 이형이에요. 야생에서 사는 다람쥐나 조류 같은 경우가 주로 그래요. 얘네들은 포식자한테 잡혀 먹거나 굶어 죽거나 뭐 얼어 죽거나 이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나이랑 상관없이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다고 합니다. 사명은 이런 거는 반대죠. 처음에 많이 죽어요. 어릴 때 완전 다 죽고 살아남은 이 개체들이 몇 개 개체들이 성체로 생장하는 이런 경우죠. 사명은 많이 나요. 일단은 출생수가 많지만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리나 어류 같은 경우 여러분 애니메이션 중에 니모를 찾아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알을 엄청 많이 낳는데 다 죽고 니모 혼자 살아남잖아요. 어릴 때 다 죽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이것은 생존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개체군의 연령 분포 볼게요. 연령 분포는 한 개체군 내에서 전체 개체수에 대한 각 연령별 개체수의 비유를 나타낸 거예요. 낮은 연령부터 높은 연령까지 차례대로 쌓아올린 그림을 얘기합니다. 볼게요. 생식 연령층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더 어린애들 더 나이가 많은 개체들이죠. 이렇게 어린애들이 많으면 발전형입니다. 얘네들이 컸을 때 생식을 많이 해서 개체를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커질 수 있겠죠. 안정형은 지금 생식 전 연령 어린애들이나 지금 생식 연령층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컸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슷한 개체군의 크기가 유지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쇠퇴형은 생식 전 연령층이 너무 적어서 얘네가 컸을 때 생식할 때가 되면 새끼를 또 자녀를 또 적게 나가지고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연령분포를 보는 것 같아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요. 환경이나 어떤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또는 여러 요인에 따라서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변동되는 겁니다. 먼저 돌말의 계절적 변동 보시면요. 돌말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이에요. 돌말이 살기 위해서는 빛도 있어야죠. 광합성 하려면 온도도 적당해야죠. 얘가 영양분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염류도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조건이 잘 맞아야지 생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 수온이 너무 적어요. 잘 못 살아요. 돌말이. 그러다가 봄이 돼서 따뜻해지면요. 갑자기 엄청 많이 생장을 합니다. 개체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영양염류를 많이 소비해버려서 영양염류도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봄에 돌말개체수가 늘어날 때 무슨 녹조나 적조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영양염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못 살다가 이제 가을에 다시 영양염류가 축적되면은 돌말이 잠깐 늘어났다가 겨울에 또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숫자가 좀 많아지는 주기적 변동을 매년 이렇게 계절적 변동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눈신토끼랑 쓰라소니 카이바브 공원에서 측정했나요? 거의 100년에 가깝게 이렇게 봤더니 눈신토끼와 쓰라소니가 이런 주기적인 변동 그래프를 보였어요. 자 눈신토끼는 잡아먹히는 피식자고요. 쓰라소니는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눈신토끼가 많아지면 토끼를 먹는 쓰라소니도 먹이가 많으니까 많아지겠죠.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눈신토끼가 다시 줄어들어요. 그러면 쓰라소니도 먹이가 없으니까 줄어들겠죠. 쓰라소니가 없으면 눈신토끼가 신나요. 막 많아집니다. 그러면 쓰라소니도 먹을 게 많으니까 올라가고 그럼 또 떨어지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포식과 피식 관계 때문에 변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의 같은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보면요. 개체군 내에 있는 개체들 사이에 먹이나 서식공간이나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같은 종 내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개체군의 유지가 어려워지겠죠. 너무나 과도한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종 자체가 멸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개체군 과도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 의 목적은요. 개체군 내의 불필요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언뜻 보기에는 같은 종끼리 왜 싸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더 이상의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먼저 텃세 볼게요. 텃세 텃세가 아닙니다. 이 세는 조류 세예요. 철세 말고 텃세고요. 텃세가 아니라 어입니다. 텃세는 먹이나 서식공간 확보 배우자 독점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다른 개체가 침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막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죠. 은어 같은 경우에 자기의 세력권 테리토리를 딱 형성합니다. 여기로 다른 개체들이 침입하면 걔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막아요. 이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은어나 까치가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강아지가 이렇게 오줌 넣어가지고 자기 냄새로 영역 자기 테리토리 세력권을 이제 표시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세력권 텃세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종 내에서 어떤 친구가 전학을 왔어. 우리 반에 근데 걔가 너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원래 우리 반에서 내가 좀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를 다 그 친구한테 뺏겼어. 그 친구를 막 터세하죠. 사람이 사람을 터세합니다. 사람이 바퀴벌레나 은행나무를 터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터세는 같은 종끼리 일어난다. 그 다음에 순위제 개체들 사이에서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거야. 1등 2등 3등 4등 순위를 정해서요. 그 순서대로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닭을요. 한 닭장에 넣고 모이를 주면요. 처음에는 막 쪼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그 순서대로 먹이를 먹어요. 만약에 순서가 없다면 매번 먹이를 먹을 때마다 쪼고 싸우겠죠. 순위를 정하면 한 번만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뿔치기를 통해가지고 순위를 정한 다음에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더제는요. 한 개체 한 개체의 리더가 전체 개체군의 행동을 이끄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늑대 중에 우두머리 늑대 리더 늑대가 있으면요. 무리의 사냥식이나 사냥감들을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보름달이 떴는데 늑대 한 마리 늑대가 바위에서 있고 나머지 늑대들이 바위 밑에서 그 한 마리의 늑대를 바라보는 그림. 그런 게 리더제를 얘기하는 거죠. 또 기러기가 집단으로 이동할 때 기역자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럴 때 얘가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것을 리더제라고 부릅니다. 아까 순위제와 리더제의 차이는 뭘까요? 순위제와 리더제의 차이. 순위제는요. 개체들 사이에 1, 2, 3, 4 순서가 다 있어요. 근데 리더제는 한 마리의 리더 플러스 나머지는 다 순위가 없이 똑같다는 거. 그게 리더제와 순위제의 차이점입니다. 사회생활은요. 각 개체가 역할을 분담해요. 어떤 애는 먹이수집, 어떤 애는 방어, 어떤 애는 생식. 이렇게 이를 분담하고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사회생활이라고 불러요. 개미나 꿀벌 같은 경우에 이런 사회생활을 하죠. 누구는 여왕개미는 생식, 병정개미는 방어, 일개미는 먹이 획득 딱딱 나눠가지고 하고요. 꿀벌도 역시 여왕벌을 중심으로 분업화돼서 자기 일을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은요.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사자, 코끼리, 침팬치 이런 것들, 뭐 이런 새들도 있겠죠. 제비인가요? 사회생활과 가족생활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은 가족생활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크죠. 가족생활은 이런 한가족 이렇게 적은 범위인데 사회생활은 훨씬 더 범위가 크고요. 가족생활과 다른 점은 딱 자기의 역할만 분담해가지고 한다는 거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생활은 사자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가 아이도 돌보고 먹이도 사냥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태계의 개념하고 개체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같은 종의 모임인 개체군, 특별히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